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말 맛있어요! 아주 맛있죠?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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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봄 마늘가루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치즈는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오돌뼈 계란 바삭바삭 치즈스 으까더라구요 또 뱅뱅 이거 맛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 닭다리 먹으면 더 좋아요 뱅뱅 그는 아주 단어 쫄깃쫄깃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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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같은 후추 과일이 물을 먹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또 먹어야지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